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시나요? 곰들의 맘들의 나는 취해버렸어 갑니다! 나는 낭만 고양이 노래랑 춤이 안 맞는 기분이 잘 맞는데 원래 노래방에서는 막춤 아닌가요? 막춤 대단합니다 노래 실력들이 한 리서치 전문 업체에서 만 13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한국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를 조사했는데요 1위 곡은 무엇이었을까요?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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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얼스 아니에요? 티얼스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1위는 바로 노사연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일까요? 보기 주세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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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바람에 날려버린 난 이제 지쳤어요, 땡볼 잠깐만, 잠깐만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가 1위 한 적이 있어 있는데 작년이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2, 3년 전이지 2, 3년 전 2, 3년 전 여기 1, 2년 4, 5년 아, 오케이, 오케이 근데 이게 다 나보다 노래방에서? 근데 애창가 항상 이거 떠있어 13세 이상이면 어린 친구들이 프로트를 작년에 좋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래 더 날들 거 아니야? 내가 봤을 때 나 땡볼인 것 같아 땡볼은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많이 불렀어, 옛날부터 그렇지 만 13세 이상 땡볼 가자 땡볼, 땡볼 땡볼, 땡볼 오케이 보미 필대로 교성아, 2번 자, 황윤성 저는 100% 확신합니다 맞아요 어른들이 이거 맞는데 바람에 날려버린 아, 좋다 자, 현재 80대 80에서 어떤 팀이 치고 나가게 될지 망설이지 않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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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 줘 뭔데? 내 나이가 없뗐어 encourage